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첩버섯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즈기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차즈기 입니다 꼭 깨닉처럼 생겼죠 약간 색깔이 약간 자주색 빛이 나지만 차즈기 에요 차즈기 한방에서는 자소라고 합니다 효연옹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 건강, 업회료식 중독, 뇌졸증, 몸의 냉기를 없애며 노화방지, 탈모, 빈혈, 인효, 신통, 해열, 거담, 발한, 기침감기에 좋습니다 독감, 오한, 천식, 암 예방, 현기증, 변비, 태아가 놀랐을 때 쓰며 해독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또는 부침개, 장아찌, 효소, 향이 강하여 호불호가 있는 나물이며 약성이 많은 약초나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잎이 꼭 깻잎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위에 속이 예쁜 자주색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즈기 나문도 되며 약성도 있는 차즈기 약성이 아주 많습니다 깻잎처럼 생겼지만 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물도 되며 약효가 많은 차즈기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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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